네 cctv smps 입니다 발진하시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핀맵에 해당되어져 있는 파양을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동작하는 양품일 때 여기 ic 에 대한 자료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1번 핀 파양 한번 찍어 봅니다 그라운드 공통으로 하나 접지를 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1번 핀 파양 2번 핀 이게 접지가 되겠네요 그라운드 3번 핀 파양이고요 이어서 4번 핀 5번 핀 1 2 3 4 5번 핀 이어서 6번 핀 되겠습니다 7번 핀 이죠 오른쪽 끝에 8번 핀 이고요 건너뛰어서 맞은편 9번 핀 되겠습니다 10번 핀 10번 핀 11번 핀 12번 핀 13번 핀 14번 핀 15번 핀은 nc 인가요 네 이게 노컨넥터 처럼 전혀 파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15번 핀 15번 핀 19번 핀이 15번 핀 네 참고하셔서 다음에 수리할 때 이상 있는지 비교할 수 이며서 도움 될 것 이라 생각이 되어주고 있는 파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